소방산업 전문박람회인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지난 25일 역대 최대 규모로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. 국내 최대 소방박람회인 제15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23개국 300여개 업체가 참여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한국형 웨어러블 로봇 등 소방관용 첨단장비를 전시하고 가상현실 기기를 통해 각종 재난사고를 체험하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. 박람회가 열리는 사흘 동안에는 각종 소방관련 세미나와 학술 대회가 열려 국내외 소방기술 동향을 알아보며 소방관련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설명회를 비롯해 8대의 특수 소방차량 전시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함께 열립니다.